성질부터 숙성 방법, 승부사의 남다른 노하우까지 삼박자를 두루 갖춰 어디에서도 쉽게 맛볼 수 없는 환상적인 돼지고기 맛을 자랑한다는데. 아니, 대체 얼마나 맛있는 고기이길래 이러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영동에서 왔어요. 이거 먹으려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맛이에요. 어머니가 돼지고기 안 좋아하시고. 그런데 여기 고기는 깔끔해서 그런지 되게 좋아하셔서 다들 배우려고 해요. 먹어본 손님들에게서는 극찬 고기 쏟아진다는 육즙 폭발 덧밥 속촉 야들야들한 명품 고기의 잡태. 입에 넣는 순간 육즙만 남기고 녹아내리는 돼지고기. 어때요? 너무 맛있겠죠? 오늘 저녁은 삼겹살 너루 정했다. 아버지 때부터 국가공리를 하다 보니까 고기 고르는 눈이 다른 배장이랑 좀 다르기는 하죠. 손님들이 좀 알아봐주시기도 하고요. 60년간 이어져 내려온 가업으로 고기에 남다른 자부심이 있다는 승부사.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실력으로 고기 선별부터 손질까지 능숙하게 해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니, 고기에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해요. 이렇게 칼집을 내면 육즙이 다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칼집을 한쪽 면에만 넣고 있습니다. 한쪽 면은 바삭하고 반대쪽 면은 부드럽게 드실 수 있도록. 고기의 품질뿐 아니라 디테일까지 신경 쓴다는데 이런 섬세한 노하우가 모여 고기를 구웠을 때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맛의 신세계를 전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게 작게는 음식 만드는 일인데 지금 제가 하는 가게도 어머니, 아버지 함자 따서 만들었고 레시피도 사실 할머니 때 먼저 내려오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음식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이게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3대에 걸쳐 내려온 특급 노하우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가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양승일 승부사. 그가 들려줄 하나뿐인 명품 돼지고기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른 저녁 충청북도 청주의 한 고깃집. 그곳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승부사를 만났는데요. 손님들 자리 안 내는 기본. 심지어 고기까지 직접 정성스럽게 구워줍니다.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해 보이는 승부사 뒤로 빼곡히 자리 잡고 있는 손님들. 빠르게 늘어나는 주문량에 승부사의 손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주문이 이렇게 많아요? 네, 저희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은 예약이 많아서 더 나갈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한 500인분. 주말 같은 경우는 700인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고깃집이니까 고기를 부는 것에 쓰는 영향이 제일 크지 않을까요? 할머니와 부모님을 따라서 3대째 이어오고 있다는 승부사. 품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도축부터 가공 손질까지 전부 토마토 한다는데요. 정말 빠르세요. 그렇게 승부사의 손을 거쳐 탄생한 명품 돼지고기. 까다롭게 선별된 고기인 만큼 빛깔이 아주 그냥 예. 예. ,